네 반갑습니다 교회 2층이지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야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뭐 서울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핵심 멤버들이 빠져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조금 이렇게 그래요 근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럽고 또 장노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은혜교회 인재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들 하면서 참 앞으로 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세들 잊지 마세요 아마 본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계에 대한 통장앞의 마셨던 조금씩 어맞은 개정이 된다 좀씩 어맞은 개고 조금씩 어맞은 개고 분들이 조금 전혀 없을 것 같았다 그저 하나는 왜 esses 에어신인 것 같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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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help us. Please, help us. Please, help us. You're losing us. You're losing us. You're losing us. Don't lose us. You're 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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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은혜교회 또 교사 강습회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실 줄름이 있습니다. 어제 유모사님 말씀하셨고 요즘 계속 유모사님 말씀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영, 혼, 육 우리 대사로전서 5장 23절에 거기도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고요. 휘브리사장 12절에도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 육을 얘기하는 게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의 연교하는 그런 기능이고 혼은 정신세계 또 혹은 잠재의식, 무식세계 그 정신세계를 얘기를 하겠죠. 조금 더 수준하게 생각하면 마음과 생각까지 포함해서 우리 혼의 세계 또 육의 세계는 말 그대로 물질 세계 또 감각 세계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뭐 돈, 성공, 명예 중요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육이 성공하고 또 대단해도 결국 그 사람의 이런 정신세계 혼의 세계 또 무엇인가 잠재의식 그게 물가들인에 따라서 사실은 육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해도 정신이 병들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이제 친구가 전화를 걸었어요. 마치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야 정신 없다. 정신이 어디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아니면 그 아들 이름이 정신이라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정신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교회가 거의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세 단체가 이 부분을 장악했다. 영상을 통해서 혹은 몰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혹은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 오면요. 물론 육신적인 쾌락 이것도 물론 터치하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어떤 과학직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이 부분을 파고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부분을 거의 다 놓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지금 거의 대부분 교회가 육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치유받고 이런 식이요. 설교도 힘내라 잘해라 받기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주로 육의 설교 예수님은 살리는 그 영인이 육은 무익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익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산될 설교하고 그런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데 세단체가 이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혼의 상태 이 무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 또 잠재의식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 과학적으로 이미 정밀이 다 되어졌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육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혼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혼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불신자 영의 상태가 유하모 팔장 너희 너희 아비 마니 이 사단이 잡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승부할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규모 육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요한복음 고림도 3장 심지어 우리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예수 영접함으로 말리야마 사단이 추방당하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거든. 영의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영접이기 때문에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영접한다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영의 상태가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잠재의식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오는 잠재의식 무시 그 속에 심어놓은 곳들이 있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우리 각인 뿔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구호받고 영의 상태가 바뀌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전혀 안 바뀌었다. 그 상태다. 좀 심하게 말해서 그래서 유복사님이 뭐라는 거죠. 집중시대 이런 혼의 상태에 잠재의식 무식 세계를 바꾼다고 하는 거 그것도 사단이 각인 뿌리 내리게 만든 심으로 그거 그거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 좀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주만 되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혼에 심어져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거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사들이 우리 랩런트를 바라볼 때 어떤 교육 해야 되느냐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할 때 사실 이 부분이죠. 우리 다라판 같은 게 사실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니까 뭐 다행이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좀 더 강하면 이 부분 힘내라 잘해라 용기내라 뭐 이런 거 이 정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전혀 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훈련 받고 또 우리 복원 받고 뭐 얼마나 오래 많이 받습니까 하는데도 세월 지나고 나면 이 변화가 없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전혀 이 부분이 안 바뀌어가 있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 지나고 나면 맨날에 자가 체질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교육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영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 영의 상태를 바꾸면 혼의 상태를 바뀌게 돼 있고 그러면 육은 저절로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집중하지 못한 애들도 사실은 영의 상태가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신세계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삶 자체가 공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핵심 산업 메시지에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만호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삼손을 선물을 주셨는데 만호아가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이 어떻게 행하릴까 이 질문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교사가 우리 렘너너들에게 렘너너들을 향해서 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렘너너들 내가 맡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면 어떻게 내가 행위됐습니까 이게 기도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전도자의 전도자의 21가지 삶 이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유목사님 62가지 이제 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누군가 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모여가지고 좀 포롬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렘너너들에게 구체적으로 60도가 적용시킬 것이냐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그중에 전도자의 21가지 교사로서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는 반드시 세 가지 체험이 먼저 돼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돼지면 죄송하지만 교사는 안 해야 된다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완전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영의 상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교사들이 반드시 세 가지 침대이 됩니다. 그게 뭐죠 갈보리산 감랑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해답 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다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96년도가 6년도 제가 보험 들었고요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었어요 그것조차도 몰랐었으니까 97년도에 아이비버 터지고 이제 교회 다시 개척하게 되고 개척하다 보니 경제 문제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경제 문제 이 터지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런저런 문제가 같이 막 겹치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몰랐었어요 왜 무너지는 몰랐지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막 힘드니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성중을 받고 더 은혜 받고 영직인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중을 은혜 받고 정신기도 몇 번씩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은 안 되고 시컨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중을 받고 또 무너지버리고 또 해놓고 또 무너지버리고 한계가 딱 온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얼만큼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희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무너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간단하게 지켜주신 답이 맞도록 힘주기로 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보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 앞에 하나님 뭔 소수한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또 제 성격이 또 답답하면 막 파고드는 스텔이에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다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모른다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무너지는 건 그리스도 무상 안 있노 내가 혼자서 그런데 하나의 언어를 주셨는데요 아들 신용장에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아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 문제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저런 일이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성주 못 받아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지금 반석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자체가 반석이 아니야 내 자체가 반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왜 반석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정말 되게 반석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아하 내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이런 타면 한 거야 엄보이고서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그 당시 제가 이 허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허감을 얼마나 크게 보는데 그리스도는 너무 조그만한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허감을 감당을 못하는 그때 내 느낌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허감을 못 이기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런 마탐심도 다 불러던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미 나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무너졌고 가정도 지금 그렇고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가 제가 왔었거든요 그때 뭐 인생 끝내고 싶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희망 없는 세상 내가 살면 알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은 고소하고 다 무너져 있으니까 아 결국 내가 응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가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려고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헷갈리는 거야 장세기 3장 그리스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돌겠습니다 내 골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무지 그리스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테이프 녹취하고 정리하고 하는데도 나 돌겠습니다 내 골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불상의가 또 답 주신 거예요 이를 니게 알게 하시니 현류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아 그리스도를 하는 것은 내가 막 테이프 듣고 녹취하고 정리하고 은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노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벗고 고백했습니다 6년 동안 복음 듣고 제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모릅니다 제가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었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고 있는데 유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하려고 하면 진실이 된다 위장하고 포장해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 모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랍에 정말 진실하게 서는 순간이었어 왜냐하면 극단적 한 게 제가 부닫혔으니까 더 이상 답이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막 기도 좀 하면 되겠다 성주 받으면 은혜 좀 받으면 되겠다 힘내면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왔으면 제가 한결을 못 느낄을 건데 그거 다 해놓고 안 되니까 한결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백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제게요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아 그래 이 세상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떠나 원죄 때문에 시작된 그 저주가 지금도 계속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해방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사단 역사가 아니냐 그래서 사단이 이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장세기 3장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장세기 3장 그리스도 이전도 했지만은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눈빛이 다 달라지더라고 그 영의 세계는요 정확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해된 그리스도를 전달하니까 성도들도 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 몇 주 하고 나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네 똑같은 일이 반복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성도 눈빛이 보면 성도들도 힘들어 죽어 하는 거야 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장노인들 그 전도사 된 두 분이요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태판 사온 거야 지금 전도사 된 우리 그때 집사님인데 그 놈은 장세기 3장이 뭔데 목사님은 첫날은 장세기 3장이고 성경이 장세기 3장만 아니라 4장 5장 6장도 있는데 첫날만 장세기 3장이다 아니 4장에서 5장 넘어 5장 6장 넘어 가는데 왜 5장 하나 딱 넘어가냐 우리 교회는 장세기 3장 걸린 교회다 절대로 못 보존한다 그래서 나 돌기절에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장노님 그때 집사님인데 나는 못 떠난다 나 목사님 만난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 못 떠난다 배신 못한다 거기다 사명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리라고 나는 목사님 못 떠난다 된 거야 그럼 이혼하자 아니 장세기 3장인데 이혼하게 된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지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니 그리스도는 다 됐는데 나 아는데 왜 안되냐 그러니까 하나 또 다 부신 거야 네가 그리스도는 이해되면 체험이 안됐다는 거야 아니 그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앞에 끈은 뒤에 끈은 안된다는 거야 앞에 끈은 주는 그리스도 그건 된다는 거야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결 죄의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거는 된다는 거야 그런데 되게 안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체험이 안됐다는 거야 그 말이 뭔지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체험이 됐는데 안됐더라고 저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사실 선지자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고받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착각한 자격 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안수함은 병 떠나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거 많았었거든요 그게 제 세상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나는 신용서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안수함은 병이 떠나고 이런 착각한 자격 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뭐 기도하면 귀신으로 떠나가고 그랬거든 원래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 출신인데도 하여튼 하나님 그런 영적인 체험을 좀 많이 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왕대신 그리스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착각한 자격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 내가 그리 체험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 체험시키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데요 내 안에 있던 영적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먼저 혈기 분노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혈기 분노가 영적 문제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게 뭐 장애사 영적 문제 얘기 들었지만은 그게 나의 장애사 삼정인 줄 전혀 몰라 영적 문제 몰라 졌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리 좋아 필요 없어 장세기 삼장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 좋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죽음 앞에서 나의 장애사 발견된 겁니다 아 혈기 분노는 단순하게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에 있던 혈기 분노였구나 그 저주가 지금 내게들이 닥쳤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에 있던 그것이 가문 가정을 통해 그 저주인데 그것이 내게들이 닥쳤구나 저는 내게들 닥친 이 혈기 분노 그러면서 내가 탁 어떤 죽음의 상황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영적인 저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장세기 삼장에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혈기 분노의 저주가 아니냐 장세기 삼장에 원죄까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이거는 사단의 역사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그러고 고백했거든요 진짜 제가 그리스도 했었어요 했는데 내가 딱 넘어지다가 그 자리에 벌떡 일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실 어디 보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안 거죠 그게 그리스도 체험이라는 걸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몰랐었고 그런지 그 사건을 통해서 장세기 삼장의 심각상식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장세기 삼장은 결국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느 날 장세기 삼장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어느 날 내 안에 있다가 그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한계상으로 들어갈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순간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에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장으로 빠지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뭐 된다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들도 목해 뭐 성공하고 전도 역사회를 하고 뭐 내가 엄청 그거하고는 그 껍데기 그거 그려놓고 어느 날 내 자신의 한계가 올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극단지 한계 몰리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영적인 문제 그게 혈기 분노예요 그때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에 그게 엄청난 저주지향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 이거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창의 삶을 해결해야 된다 막 역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막 절박한 심정적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있는 혈기 분노의 조절은 예수님 꺾일지야다 제사장 그 배우 역사는 흑안군이 꺾일지야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의 성격계의 선의 역사에 선의 대신 그리스도 그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봐 더 뒤집어지고 더 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 앞에 하나님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럼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또 답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하리틀 문제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 가문 가정을 통해 이게 지금 각인뿔이 체질이 돼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영적 문제 그리스도 해결되겠냐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시기 끊기겠냐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맞다 싶더라 그래서 내가 딱 오기를 가진 거예요 꺾이더랑 꺾이더랑 무지 꺾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 했는데요 전혀 해결 안 돼 변화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대문 열고 내가 딱 서렀던 자리에 딱 서는데 바로 그 순간에 끝났구나 야 신기하죠 그 유아무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난 그때 유아무 19장 30절인데 내가 모르지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딱 서는 순간까지나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딱 서는 순간에 끝났구나 이게 답이 딱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끝이 나버렸어요 야 3개월 동안 완전히 그리스도께요 정말 잘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 부분에 답이 나니까 이거 해결하면 안 되니까 답은 오직 그리스밖에 없으니까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 속에 영점은 딱 하나님이 해결을 딱 시켜버리더라 딱 내가 딱 체험되니까 그 하나가 체험되니까 그 다음부터 적용이 시작된 거예요 이러고 경제 문제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가문의 저주야 가난의 저주 그거 걸려들으니까 어느 날 상황이 그래 더 닥치뿌리는 거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건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제로 시작된 가난의 저주 아닙니까 또 가죽이 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하고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리 가난의 저주 떠나갈지요 배우기 전에 흑안검색을 꺾일지요 성경계색을 꺾일지요 2주 만에요 그렇게 만드는 미치 해결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 진짜 좀 그런 지도 나도 같이 어려운 그런 상태였거든요 나는 우리 아이를 낭들이지 미는 꿈을 꾸고 지는요 뭔가 자는데 가위 누르면 당연한 거야 눈 딱 뜨버려 내가 딱 보이더라며 나는 밀고 지는 꿈에 내가 누르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가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4년 동안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 아 이게 우리 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전달된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가문은 자기 사람 똑같은 거야 원리는 그걸 제가 하루에 3번 4년 동안 지키게 된 거예요 4년 만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뭐 집사람과의 갈등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비염 간림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한 4, 5번 정도 진짜 내게 뭐 있는 그 좀 그런 문제들이요 해결되고 나니까 저절로 답이 나버리더라고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답이 나는 거 있죠 그거 딱 체험하고 나니까 야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당연히 내 주인이 아니냐 그럼 내가 주인 될 필요 없지 않냐 창세기 3장 나 필요 없지 않냐 나중에 세월이 지나오는데 빌리븐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확신한다 너무 완벽한 거 있죠 나는 늘 실수하고 못난 짐을 했는데요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랬는데 지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완벽하게 나를 딱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나고 나니까 야 어떻게 내가 저인으로 서식했을까 그리고 응답이 우리는 꼭 문제 해결되는 응답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체험하는 응답이에요 나는 어려운데 문제 해결 안 돼 근데 말씀 붙잡은 데 말씀이 문제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어떻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체험되고 해답이 딱 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달라지는 뭐 지금 보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뭐 어떤 문제 해결자 왜 해결 안 됩니까 우리 수진이 근데 보건청만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예수가 모든 게 아니고 예수가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당연히 해결되지 근데 해결하는 데 상관없어 왜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럼 우리 왜 해결 안 하시겠노 이유가 있겠지 한 계획 있겠지 지나고 보니까요 해결하는 게 천만 다 이겨라 정말 한 문제 없는 거지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필요 없을 만큼 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감남산 이게 되고니까 당연히 인생 결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나는 이제 보좌의 축복 그건 누리면 되는 거구나 세상병이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이런 답이라는 거 있죠 보좌의 축복 저는 보좌로부터 진짜 응답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것도 저 얼마나 응답을 받은 내 간증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게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좀 유무스럽게 진짜 제게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하니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의 배경 보좌의 축복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성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거 체험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가다라빠 이걸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죠 양속하신 성명충만 우리 교사들이 가장 먼저 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명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명충받지 못한 늘 내 체질가족합니다 교사일도 내 체질가족해요 내 열심을 하다가 한 개와서 무너져버리고 내 기분들을 하다가 또 막 무너져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정말 그래 많이 했습니다 감정기복 정말 제가 많았어요 나는 무속인 자녀니까 얼마나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그리스도 체험하고 11년간 보금 딱 들어가니까요 완전 반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엄보의 것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천국의 율세를 진호니 여러분 진짜 저는 이 그리스도 한 11년간 완전히 하는 보금 속에 집중시키면서요 이야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완전 탐이 나더라고 적어도 여러분 교사들이 갈보리산 체험 거기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 그렇죠 학생들이 듣고 아 정말 예수의 모든 분 제 글자구나 정말 해답이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체험될 부분이에요 요거 되면 감남산 저절로 왜 하나 아니면 맨나라 보좌의 축복 내가 할 일 세 개 보고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축만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내 체질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짜 성경축만 받아서 여러분 성경체질로 여러분 교사 그래야 지속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되고 나면 두 번째 세 가지가 발견되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로 원하시구나 지금 랩놈들이 가장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 일 하기로 원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허감에 잡혀있는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원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기로 원하시구나 그게 발견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 우리 교사들이 이 부분이 먼저 발견되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 나를 콜링 부르셨구나 우리 교사들이 교사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목사님이 교사를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천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 어마어마 어마어마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건드릴 수 있겠노 그렇잖아요 천명을 가지고 있는데 왕 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천명을 가진 사람이요 소명 소명이 발견된 사람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시대에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되죠 그렇죠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 되는 것이 세 가지 시간표 알게 됩니다 시간표가 뭡니까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히 할 걸 하게 되면 필연적인 거 보입니다 필요한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절대적인 거 보게 되고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당연 여러분 진짜 교사로서의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아 보금 전에 되겠다 그거 당연한 거겠죠 우리 아들 보금이 필요하니까 아 보금 필요하구나 보금 전에 되겠다 그런데 교사로서의 당연한 게 저는 뭐라냐 기도라고 봅니다 울렙런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 저는 기도만 되어지면 나랑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기도가 시작되면 성경께서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 역사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과 새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만들어주셔요 그걸로 보고 관심이라 그래 왜 우리 교사가 내가 키우는 아들에게 랩런트에게 관심이 있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잘하겠지만 옛날에 우리 가르쳐던 교사들이라든지 어른들 그분들은요 다른 거 몰라도 우리처럼 똑똑하지 못했잖아요 우리처럼 보금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요 하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고 또 현장을 보면서요 물론 보금 가진 교회를 주는 역사시지만은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소리도 역사시입니다 보금 가진 교회를 주는 역사시지만은 진짜 보금 가졌다면 보금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를 더 역사하세요 보금 가졌는데도 기도가 죽어버리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기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별것도 없었는데 정말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시골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시작하는데 야 그 기도 힘이다 그런데 보금은 잘 몰랐으니까 몰랐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보금은 아는데 애들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보금 가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교사로서 당연한 거 기도 기도하면 관심이 있게 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요 필요한 게 보이겠죠 제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유목사님 수중동 산에 6번지 우리는 산에 10번지 우리는 더 높아요 우리는 아예 동네 흔적이 없어지버렸어 바로 이 동네인데 그런데 그 산 꼭대기예요 부산 3일 교회에서 학생주의학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처음 제가 교회를 접하게 되는 인상이 굉장히 제가 그때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가다가 그만두고 보고 중학교 3학년 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사건 진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가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교회 가는 거 자체가 너무 신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막 너무 신나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요 이제 그 주1학교 부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수기 하던 중에 이제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마저 전교사가 안 온 거야 그걸 내보고 이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서 애들 안 차놓고 그 뭡니까 이제 우리 반은 아니고 이제 그 그래서 내가 임시로 받았으니까 할 말은 없고 얘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노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것들이 모르나 라면서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돌아가셨나 그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못 박혔노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야 오른쪽이 이제 못 박혔지 않냐 그런데 발도 못 박혔는데 하는 순간에 발이 어떻게 못 박힌지 모르겠는 거라 이래 박힌 건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요 그 정도로 제가 무식하게 처음 이제 임시교사로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이제 정식교사가 됐지요 그런데 한 번은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나는데 우리 부장 이제 교사 회의를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우리 주일학교로 잘 되려고 그러면 서거지니 밀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촌농까지 생겼지만 나는 완전히 도시내밀이거든요 그래 서거지니 밀알이 무슨 모르겠는 거야 서거지니 밀알이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예배 대배드렸는데 목사님 설계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집사님 했던 얘기 서거지니 밀알 서거지니 이게 환청으로 계속 들리는 것처럼 계속 들리는 설계는 아예 안 들어와 서거지니 밀알이 무슨 말이고 아 그냥 희생한다는 거 알겠나 내가 혼자서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마포라지 부장 집사님 제가 우리 주일학교로 서거지니 밀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요 무슨 말이요 그거냐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저를 건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출석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우리 반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6학년 한 명이에요 출석 필요 없잖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요 출석부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출석부를 봤어요 16명 명단이 있는 거야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하나 또 내 마음속에 이를 3등분으로 나눠라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 그래서 지금 노는 아이 조금만 같이 놀 수 있는 아이 놀 수 없는 아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애들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한명도를 불러서 앞으로 니아고니하고 주일날 신방을 해서 이 명단 애들 찾아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경학교 마칠 때까지 16명 출석부인 애들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그 명단 잡고 출석부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일곱시 되면 그에 불러가지고 같이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자전거 뭐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한 시간 반 정도를 이제 막 신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가보고 느낀 거 애들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자고 있는데 뭐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가 깨워서라도 억지라도 가라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 애들은요 엄마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교사들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기다리지 않겠는데 그것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 올 수가 없어 자고 있는데 뭐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 깨워가지고 애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밥 먹으면 이제 데려가고 그게 이제 어떤 깜디 엄마라고 있는데 그 애의 별명이 깜디라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엄마가 불신자니까요 입을 죽일 때면 애를 다른 데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갔어요 갔더만 나중에 애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 나도 사실은 그렇게 신경이 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십니까 애를 잡아놓고 이제 교회 마음대로 데려가라고 그런지 교회 됐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애가 아 선생님 제가요 얼른 밥 먹고요 내가 우리 친구 데려갈게요 전생님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 또 순전히 또 간다 또 이렇게 아 예배식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오는 갑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애가 타는 거야 그래 예배식 또 나와도 내 나가도 오늘 하루도 나서 기다리고 보고 또 안 와 또 들어가 다시 나가 또 보고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애가 안 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게요 목사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제가 신방을 탁 이렇게 해서 애들 이제 깨워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성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탁 이렇게 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야 목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 그냥 목사 되게 그것도 아니고 되면 참 좋겠네 그러고 나는데 그때부터요 주기철 한상동 이기선 주남스 목사님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들 그 책을 내가 막 정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데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야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완전히 애국자들이야 다 그때 신한상편 했잖아요 남자라면 무조건 목사 돼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이야 목사는 애국자구나 애국자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러면서 그때 내 마음속에 정말 목사 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데 그 기계가 제가 교주의라 교사하면서 신방하면서 제가 그랬다니 여러분 주의라 교사 별것 아니지만요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진짜 당연히 될 것 그렇죠 이것만 해도 하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에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정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당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니까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신방을 보니까 필요한 게 보여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 모아가지고 뭡니까 생일잔치도 벌려주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재밌게 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서 성경학교 마칠 때 했는데 마치기 15명이었어요 딱 마칠 때 마치기 15명 마칠 때 한 명 더 왔어요 16명 그때부터 그때부터 주의라 우리 반이 부흥되셨는데 우리 반만 43명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축구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라방 교사들은 신방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께 신방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잘 안 하더라고 사명자만 와야 되니까 제자만 막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요 하여튼 목요일마다 교사가 30명인데 30명인데 목요일마다 전화를 했어 그때는 신학생이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교사들 반응이 그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부임하고 난 뒤에 전도사로 부임하고 난 뒤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 귀찮아 죽겠다는 거야 뭐 하나 전화 삐기 가서 전화 받아야 되고 근데 계속 전화했거든요 막 싫어서 전화했어 했더만은 나중에는 내가 전화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전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 걸 때는 싫다 하더만은 전화 안 하니까 기다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힘들어 뭐 뭐 일 있었어요? 아니요 좀 바빠가지고 토요일 딱 되면 학교 마치고 이제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 자전거를 잘 빌렀어요 그때 제가 진영교회 전도사를 했었는데 교사 30명 가정을 자전거 타고요 매일 제가 침방인 거예요 있던 적 상관없어 요구로도 사가지고 파카스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래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은 우리 생일 잔치입니다 내일은 성인키지 되어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붐이 돼가지고요 토요일 되면 무조건 선생님 신방하는 날로 다 정해버렸어 내가 해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주일날 그때 붐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올바른 세 가지 자세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일심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심 지속 이것이 교사의 물론 저도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저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요 내 기분 감정 때문에 막 주위의 일을 그렇게는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잘못한 교사들이 막 내 기분 감정 그때 막 상태 따라가지고요 왔다가 갔다가 제 맘대로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주위의 일을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대가지고 기분 좀 더 돼가지고 왔다 갔다 안하고 그러면 교사를 그만둬야지 우리 일심 전심 지속할 때 오는 것이 세 가지 응답이죠 그것이 오직의 응답이고 거기서 유일성 그것도 재창조 다른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자 이걸 놓고 세 가지 기도 24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죽어도 교사니까 내가 맡은 아이로고 계속 기도하고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 있으면 25시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이것을 계속 각인 뿌리 그리고 기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적인 21가지인데 이것이 우리 교사가 될 21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사들은 랩런트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교육이 시작하면 이해부터 한다 하잖아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자 랩런트가 왜 중요하냐 지금 랩런트 시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건 메세지에서는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랩런트 때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그것이 뿌리 내리고 결국 체제가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물론 살아있지만은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유모사님이 랩런트를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단체나 모든 종교들이요 특히 아까도 우리 봤지만은 이걸 다 파고들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 다 파고들어갔다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는요 이미 각인전쟁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잠원 22장 6절 마땅히 행할 일 아이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거뜬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치 그리고 어릴 때 우리나라에 살다가 일본에 간 오랫동안 사셨던 그분이요 나중에 치매가 오하고 딱 자기 정신이 없을 때 그렇게 일본 말을 잘하던 분이 한국말 안 나잖아요 어릴 때 그 각인전쟁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무식 잠재식을 지금 사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 학교 갔다 갔다 올라가는데 그때 여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웅덩이에서 모욕하고 있는 수경하고 있는 모욕을 해야 되나 근데 보고 야 들어왔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김나 그러니까 안깁다 들어와 그러고 옷을 벗고 팍 들어왔는데요 와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꼬르르르르 내 마음속에요 아 죽었구나 이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몸이 붉 뜯더만 무리를 퍽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위를 잡았어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말고 이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그리사님 나를 그때 살리셨구나 이래 생각하니까 얘기를 했더만은 어느 집사님한테 목사님 원래 물에 빠지면 그리 빠지면 올라와요 그러더라고 그렇다 말든 나는 하나님이 근데 그 개인한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경험이잖아요 와 내가 물 무서워합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딱 오면요 무서운 거야 근데 부산에 내가 바닥에 살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수영을 전혀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내가 다이빙을 하면 바로 이 앞에는 깊지만은 다이빙하자마자 얕다 근데 바로 밑에 그것 때문에 다이빙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 이 각인되게 얼마나 무선지 모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 이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뭔가 누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여러분 그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만큼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벌써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뉘에이지 음악으로 통해가지고 사단의 메세를 심어넣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음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음악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어마한 메세 사단의 메세를 계속 심어넣습니다 사단을 승계하라 나는 사단을 숭배한다 이런 우리한테는 안 들려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뭐 보면 랩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팝을 하자 해보면요 그 끝으로 돌려보면요 전부 다 사단을 승배하라고 하는 그런 메세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어릴 때부터 애들은 다 각인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애들 뭐 세 살 됐는데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더라니까 잘합니다 넘기가면서 어떻게 잘하는지 뭐 사단이 완전히 뺏겨버렸다 그랬더니 그래 신민기 육장 5절에서 9절에도 그죠 한마디로만 각인시켜라 그 말 아닙니까 각인시켜라 그 유대인들이 이 부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죽을 때 손에 꽉 쥐고 있는데 펴보니까 신민기 육장 그리고 이 랩런트 시절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애들에게 올바른 것을 각인시켰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기회 놓치면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우리처럼 고생하고 얻어 터져가지고요 결국은 또 복음이 되어야 돼요 특히 애들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초등학교 때가 늦겠지요 그죠 이미 중학교 들어가보면요 치유는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일단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물론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지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저도 사실 어릴 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저는 성장했거든요 뭐 우리 세대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랬는데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저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어마한 게 뭐냐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 그거 저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바로 미래다 그래서 아까 영상 봤죠 그죠 유럽교회 젊은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70%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 수요일 예배도 있었고 주일 오전 예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일 오전 예배 애들 예배가 없어진다니까 지금 지금 자라고 있는 랩런트가 바로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거기에서 목사가 놓을 거고 성교사 놀기고 또 중재가 놓을 것이고 또 한국과 세계를 책임질 지도자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랩런트 시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드워드 킴보리라는 사람이 무디라는 사람의 애를 전대했잖아요 그 구두수 성공 근데 이 언어를 바꿔보니까 무디가 주의로 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장지사한테 지사님 주의로 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안 된다래 너는 무식하기 때문에 안 된다래 그래도 하면 안 됩니까 길 있다 네가 전대라 네가 전대라 그건 누가 뭐라 하겠냐 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디가 현장에 전도가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는 미국 백만민 구륭운동의 기초가 됐습니다 참 놀랍죠 그 에드베드 킴볼 그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그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결론의 영상을 한번 보게 될 건데 랩런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랩런트 특징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세 가지입니다 과도기 방황기 반황기 지금 랩런트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 뭡니까 칠풍로드의 시기라잖아요 칠풍로드의 말은 빠르게 부는 바람 그리고 막 무서운 어떤 그 뭡니까 파도 그냥 막 소용 무섭게 막 소용돌 치는 지금 현재 우리 랩런트들의 시기가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빠릅니다 사춘기가 벌써 초등 3학년 때 지금 온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세월이요 우리한테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될 만큼의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지금 랩런트들의 시기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몸도 그렇죠 애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애가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리고 지금 방황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이 약해요 세계관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꿈도 없어 미래가 없어 꿈과 미래 얘기하는 거의 10% 뭐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릴 때 힘들어도 꿈이 있었잖아 그렇죠 장군 된다 자꾸 나도 장군 된다 그랬거든 그리고 목사됐지만 하여튼 그런 꿈이라도 있었다니까 뭐라도 나는 70년대에 우리나라의 과학을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장년체 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론 안 됐지만 근데 지금 애들한테는 물어보면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아 니 꿈이 뭐고 라면요 꿈이 없어 교사들도 물어보면 니 꿈이 뭐고 꿈이 없어요 얘네들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재밌어야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은 미래대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물론 중학교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점 문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항기입니다 부모에 대해 반항을 하고 반항하잖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서서히 교회에 안 오기 시작합니다 랩런터들의 문화도 조금 그 배경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배경 가문과 가정의 영적인 배경 좀 상담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해 부모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또 엄마 아버지 관계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 좀 이야기에서는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뭐 설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겠고 특히 성경학교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저로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뭐 이때 이제 예를 들면 미술치유라든지 막 이런 게 좀 들어가서 해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성장 배경 그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 성장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나은 어릴 때부터요 엄마 아버지 싸우는 분위기요 격투기 분위기 진짜 뭐 칼삼을 실제로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칼삼을 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칼을 숨기고 또 저녁 때면 이게 뭡니까 해가 질제되면요 우리 우리 귀신이 사로잡혀서 산으로 도망가면 우리 또 잡으러 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자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상처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그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런 배경이 이해 그러면서 랩런트 개인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영적의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처가 뭐냐 또 영적 문제를 통해 오늘 습관도 있거든요 습관 훔치는 거라든지 이런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보는 습관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본다든지 환청을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달란트 그리고 장단점 혹은 이 아이의 관심이 뭐냐 그리고 고민 별것도 아닌데 고민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어떤 애는 누가 그랬어요 남자아이인데 야 니 손이 참 여자아이의 손같이 정말 이쁘다 이 말 듣고 그때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왜 내 손이 여자 손같이 이거 뭐지 이러고 점점 잡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손가락 손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뒤로 숨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가운데에 그런 별것도 아닌 고민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관계 그리고 성적 이런 부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된다면 좀 알 필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되죠 이런 것들이 랩런트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랩런트들의 현실 한마디로 랩런트리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불신자 랩런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일반 기존 교회 애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라빵에 태어나가지고 뭐 뭐라 그러죠 뭐 퇴중에서부터 사실은 다라빵 멤버입니까 그러죠 그리고 더블 날씨 보내고 집중심 다 보내고 다 하는데 그 애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학업 같은 경우도 뭐 한 10% 정도 공부하지 그 나머지는 거의 지금 뭐 대충 따라가고 거의 포기 상태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에 학원 보내고 애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공부 안 합니다 부모들이 괜히 막 그게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 상태가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데 학원으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 애들이 학교 가게 되면 학교가 재밌다 하잖아요 이제는 그 학교 재미없다는 애들이 그게 왜 재밌느냐면요 학교 가면 스마트폰 마음대로 할 때 게임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선생님들이 아예 터치를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재밌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도 사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애들이 말을 안 하죠 부모님들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화 자체가 닿을 때가 있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요 부모님들 거부안을 확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알겠지만 그런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엄마에 대한 그 부모안이 제가 굉장히 잘 말하죠 어른들 그 부모안이 있다면 전화 오는 거 다들 기분 나쁜 거 있죠 전화 오는 거 다들 기분 나빠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 엄마 온다고 하면 힘이 나도 머리에 확 빠지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왔다가 집 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요 며칠 동안 내가 영주 다운이 돼가지고 그게 어릴 때마다 상처였어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보면 엄마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아하는지 안심을 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그래 하면요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요 우리 아이들의 문화 어디 보면 지금 중도 상태로 보면 되겠죠 뭐 아까도 고민하지만 스마트 중도 거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모르고 물어봤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이제는 물어보려줘 스마트 문화 딱 치면 다 나오니까 아예 대화 자체를 할 필요 없이 못 느끼는 거야 친구들 앉아 대화는 할 필요 없어 하면 주로 게임 뭐 이런 그 저 뭡니까 대화하지 진지한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도 또 심한 애들은 음악 중도 그 나름대로 중독으로 자꾸 빠지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예배 실패합니다 마치 가인처럼 또 엘리 두 아들처럼요 예배 실패 뭐 교회 온다고 여러분 뭐 예배 승관도 보면 되겠습니까 전혀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애들 가운데 다른 아이겠지만 그에 대한 부모도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영적인 체험이 안 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다라빵 안에서 영적인 체험이 안 된 애들이 어디 더 많은지 몰라요 일반 교회는 그래도 약간 신비적이지만은 영적인 체험을 시키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방언을 터뜨린다든지 뭔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눈물 흘리게 만든다든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다라빵은 냉랭하게 이렇게 아주 뭐라그러면 이렇게 사실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른들은 워낙 시달리다가 막 보금을 체험하니까 막 하는데 애들은 시달리는 것도 없고 장애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영적인 체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모이는 포럼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영적인 체험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 있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때는 보금은 없었지만요 애들 막 영적인 체험을 확 시키는 자리였거든 애들 금요 기도에 불러가지고 막 쫘악 부르게 만든다 찬송 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 성리영상에 그 자리에서 애들이 그런 거 또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을 보고 보금이 없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지금 보면 좀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런 어찌됐든 애들이 영적인 체험을 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몇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전도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는 학교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자체가 영적인 체험도 안 된 상태에서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뭐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뭐 보금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사의 사명이 뭐겠는가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특히 성경학교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애들에게 개인화 시키는 작업 뭐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막 영적인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개인화 안 되면 본인은 무너져요 그리고 개인화 안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전도 뭐 또 이런 재생산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개인화 시켜서 결국 이 아이들이 제자화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전도사 할 때에 항상 뭐였냐면 이 제자 원리를 가지고 했었어요 이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 토요일날 모아가지고 수능으로 세우고요 그 애들에게 메세를 줘가지고 월요일날 자기 후배들 팀을 구성해 수능 구성해 수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대학 청년 맡을 때 마찬가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초등학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사들이 이런 부분 눈이 열려진 늘 애들 양육대상 늘 어린아이 이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화부터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개인화의 내용이 뭐죠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금계인화 말씀계인화 또 기도계인화 또 전도계인화 또 뭐 매력이 있겠지만 미션계인화 하여튼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 개인화 시킬 것이냐 그런데 이 개인화 시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쉬운 거예요 교사인 내가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개인화 시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개인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개인화 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개인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이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다름이 그림이죠 이걸 예수님이 심어준 겁니다 가르쳐라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미션을 주고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 돼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디모데우스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매뉴얼 그렇죠 그것을 충성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위임하라 이 말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훈련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예산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가 보금에 대한 어떤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을 보금 개인화 시키는가의 원리를 방법을 제 나름대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 흐르면 어떻게 사느냐 말로 어떻게 붙잡느냐 그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말해서 흐름 붙잡는 방법 훈련 묵상하는 방법 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랩몬드 집중 훈련 그러니까 이박 이박 집중 훈련 같이 우리 교회 짜면서 이렇게 집중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같은 경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메뉴를 가지고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개나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이죠 어떤 상담이 필요하냐면 영적 상담 진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금이 정말 이해됐을까 정말 보금이 체험됐겠는가 근로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요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사실 없는 아이들이 랩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조금 깊이 들어가서 터치해보면요 확신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기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상담 또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런 사제에 확신이 없는 애들도 저는 현재 많다 보고 있거든요 워낙 보금이 들어가니까 그게 포장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애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제에 확신이 없는 그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너무 많았고요 저도 신학을 1, 2학년 2학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제가 걸려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제가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청소년 집회 그게 강사로 막 나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제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담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의 보금이 안되고 있어요 보금이 이해도 잘 안됐지만 보금도 물론 체험도 안됐지만 보금이 되면 나의 보금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장세기 3장 이 부분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들과 어른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은 장세기 3장이라는데요 실제로 그 장세기 3장은 뭔데 물어보면요 답을 못해요 나의 장세기 3장은 모르니까 나의 그리스도 놓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다라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접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다니까 지금 어른들도 그렇다면 애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불로 나의 장세기 3장 사줄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불로 이불로 쫙 만들었어요 가정 배경인 이런 걸 전부 다 내가 이 앞에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설문지를 제가 만들었다니까 애들 다 나눠주고 미리 교사들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했었어요 교사들 직접 내가 직접 교사들 해야 자기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사들 훈련 집중 훈련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애들한테 설문지 이렇게 적게 만들고 그거 보고 진단해서 애들 개인 상담 들어가고 근데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영적 상담도 필요하지만 실제 애들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상담도 필요합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 저도 너무 그런 갈등을 많이 느꼈지만 나에 대한 지금 메신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창자 나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강의시킨 나 상처에 왜곡되어진 나가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지금 늘 열등감 비교식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저는 내 자신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적어도 애들을 상담하려고 하면 내 안에 치유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이라는 건 단순하게 지시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얼굴 생긴 것도 싫고 지금은 잘생겼지만 그 당시에 나 보기도 싫고 성격도 싫고 다 싫어서 하여튼 나는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혼자 고민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랬나 아니더라고 그럼 내가 청소년실이 그랬나 아니 그럼 초등학교 그랬나 아니 그럼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아니 그러면 내가 영아 때 그건 모르겠지 내 영아 때 내가 앞으로 이런 인간이 되겠다 막 그러면 해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태중에서부터 아 태중에서부터 내라고 하는 이 DNA 이게 지금 그게 시작된 거구나 그럼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랬지 아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아담 강화는 오는 거야 그럼 아담은 언제부터 시작됐지 창의 원제 아하 창의서 아담의 원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문제가 가문 가진 부모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거구나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희생자구나 그걸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를 빈 겁니다 내 자신이 그랬었어요 인용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네가 낸 줄 알았는데 네가 내가 아니네 나는 무엇도 모르는 너를 미워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내 화해를 했다니까 용서를 빌었다니까요 그렇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인데 임하는 거야 나도 내가 싫어서 나를 거부했는데 그런데 하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사는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안았다니까 그럼 내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인용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 이야 그때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나를 안았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문용어로요 성인아이란 말이 있거든요 다섯 살 때 상처받은 사람은요 나이가 60대인데 다섯 살 어린 아이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성인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것을 진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화해의 위로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 사랑 고백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요 열등감 비교시 흐르지 버렸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요 제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렇게 싫었던 그 자체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바꿀 게 없어 너 완벽하니까 부족함이 없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 있죠 그런데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애들 지금요 사단에게 각인된 거 상처로 왜곡되지 않는 또 부모한테 말 들었던 거 선생님이 말 들었던 거 여러 가지 말들은 그게 마치 지인과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복을 누릴 자다 나는 복의 권한이다 성인분은 나는 빛의...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 성령을 소유한 자다 나는 또 뭐 왕관 제사장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두들한테도 이걸 하고 또 어디 가서 해보니까요 어디서 막 펑펑펑 웁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를 몰랐다는 거야 내가 사단에 철저히 속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 갔는데 그 무속인 자녀들만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하면서 내가 무속인 자녀 아닙니까 간증 쫙 너희들 입장을 이해한다는 마음 가지고 쫙 하고 난대요 내가 어릴 때 상처 얘기하면서요 내가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펑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인데 이 돈을 만났다 뭐 사오는 거야 달아보는데도 변화가 없어 아 나도 지치는 거 있죠 그러다가 막 포기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전수사님이 목사님 너무 시각한 상태가 와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나의 증가가 발견시켜줬어 내가 여러분 이거 딱 내 상담했거든요 막 보러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거기에 자존감이 났다니까 상처가 많고 이 부분 딱 이해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 이거 반드시 상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의 것 하나의 것이 나의 것 달란타 발견 그렇죠 그러면서 치유 치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연령별 시간표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태의 영아 때 태의 영아 때는 이 근본 치유 다시 보면 영적 치유죠 다시 보면 부모 치유에요 부모 치유 부모 치유입니다 그래서 태 중에 있는 아이 속에 끊임없이 보금을 신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정체성을 신고 이게 근본 치유거든요 이게 근본 치유거든요 태의 영아 태의 영아는 우리 교사들은 이런 부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치부 유치부 때는 기본 치유 기본 치유라면 그냥 삶의 치유입니다 삶의 치유 정서 치유 지금 우리 유치부 애들이 지금 삶이 무너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정서가 지금 불완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교원 유치부 어린이집 가는데요 애가 왕따라 적응을 애들한테 대인관계가 안 돼 그리고 초등부 초등부 같은 경우는 기초 치유 기초치라는 말은 결국 학업 치유죠 결국 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영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초등학교들 하면 애가 학교생활 적응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중고등부 때는 하나 문화치유 왜냐하면 애들이 접하는 게 문화거든요 벌써 초등학교 때 애들 0.1 애들이 오다가 애들이 학업이 안 된 상태에 있다가 문화를 접해버리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문화치유 그러면서 애들한테 달란트 발견 그리고 대청년부 같은 경우는 전문성 치유입니다 대청년부들이 거의 전문성을 못 찾고 지금 방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 치유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대학 들어가거든 하여튼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서울장 연구실에 있는데요 하여튼 달란트를 나름대로 애에서 내 성격이 아닐까 우리 아이니까 성격도 그렇고 우리 큰 애와 작은 애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비가 부슬부슬 온다 뭐 이래 하지 않고 비가 360 다시 방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했던 애거든 그리고 그 숫자 기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명공학 지금 전공하는데 의사가 될 거냐 과학자가 될 거냐 할 때 과학자가 될 거냐 좋게 돼서 과학자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박사학이 지금 준비하는데 김성진 장노원님 연구실에 같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마다 제가 방향을 잡았는데 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전문성 이런 부분 그래서 대학생들이 반드시 얘기합니다 대학 들어가거든 4년은 죽어다 생각해라 무조건 타업으로 달려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취업을 달려라 걱정하지 마 무조건 타업으로 달려 타업으로 달리면 무조건 교수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관심을 받으면 그 교수는요 전문성 유일성 세계화 다 되어 가있다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애가요 만남의 축복을 계속 기도했거든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 딱딱 정확하게 만남 축복을 저는 그 저 뭡니까 그 일본 나고야 집회 때 버터 시작해가지고 랩런트 대학 끝나고 나서 메시지 쫙 정리를 했어요 그걸 계속 엇글시켰어요 매년마다 이래가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지 랩런트 기도를 제가 만들어가지고요 계속 기도했었어요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갈 때 학교 전체 수석을 했거든요 수석하고 졸업할 때도 전체 수석하고 하여튼 막 이래 했었어 이렇다 되고 나니까 부모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들이 모자님 여러분들 기도 먼저 써요 이미 10년 전에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러는 거요 자기는 아빠의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어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멘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난 해야 된다 보고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면 기승세대가 되는데 기승세대는 한마디로 전인치유가 필요합니다 전인치유 한마디로 완전히 지금 뭐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고 경기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노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전체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좀 치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지금 마지막 영상 짧습니다 그거 보시고 교사 한 사람이 또 전도자 한 사람이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그 파급이 큰가 그걸 보시고 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영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